아무래도 말이 안 되세요 뭐가요? 제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고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너나 몰라? 알죠 신수정 씨야 우리 주인집 꼬맹이들도 다 알아요 노을 너 나 몰라 알아 이 개자식아 저기요 너 내 스타일 아니야 너도 내 스타일 아니거든 너 정말 마음을 잃는 사람 너의 싫은 사랑에 빠져나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미안해 한 번이나 받았더니 지능 속도가 예상했던 것 같다 오늘 우리도 오기로 했는데 왜 하필 지금요? 그 때 갑자기 오래전 내가 했었던 약속이 떠올랐다 이리만 살려주세요 이리만 살려주시면 여기 어렵된 모든 행복을 포기하겠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는 거예요 그럼? 자란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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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